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 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스터블루 수익실현 했고 로보티즈는 손절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관련된 꿀팁들 또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스터블루 오늘 이제 미스터블루 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왔네요 종목 자체가 괜찮다 보니 시원하게 가져왔네요 저는 제가 이제 이 새로줄 그은 날 새로줄 그은 날에 매수를 진행했고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두 번의 분할 매도로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기존에 이 정도는 찍어줄 거다 그래서 그 자리가 오면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자리에서 1차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매도 후에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여기가 끝이겠네 하는 시점에서 2차 매도를 해서 전량익절 하였습니다 아마 한 이쯤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가 끝이겠네 라는 기준은 분봉이랑 호가창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도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제 이거 보시면 첫 번째는 6% 수익이었고 두 번째는 13% 수익률이었습니다 제가 이 분할로 매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많이 당해봤겠지만 한 번 쫙 오른 다음에 또 확 또 밑으로 빡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을 겁니다 그걸 많이 당해보니까 절반은 무조건 생각하는 라인에서 팔아야 제 멘탈이 괜찮은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로 완전히 전 상승을 못 먹더라도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어떤 쪽이 마음이 편한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찍 매도를 해서 풀로 못 먹어서 멘탈이 나가는지 풀로 먹으려다가 큰 상승 때 몸매도 하고 멘탈이 나가는지 저는 그래서 중간을 택한 겁니다 절반은 적절히 수익실한하고 절반은 풀로 먹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도 고민 꼭 해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게 멘탈 안 나게끔 매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튼 이제 그래서 미스터블루는 이제 13% 6% 두번에 걸쳐 익철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확실하게 손절선을 넘어가서 손절했습니다 어제 손절선을 지켜주다가 장마판에 종가로 밀어버렸습니다 분봉을 봐봅시다 이게 분봉인데 어제 여기 이 검은색 선이 손절선입니다 진짜 딱 종가 전까지 종가 전까지 지켜주다가 종가 때 마지막 체결로 이탈시켜버렸죠 이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가에 어디서 마지막 체결이 일어날지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같이 오늘 장마판까지 손절선을 올려주는지 아니면 그냥 밑으로 빼는지 보고 오늘 종가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놓은 대로 손절을 했습니다 손실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% 마이너스 5% 정도 받습니다 로보티즈도 괜찮은 종목인데 저는 손절을 한 종목은 다시 매매를 안합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이유인데 또 들어가면 평정심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도 저는 손절을 한 종목은 안 들어갑니다 이거 꿀팁까지는 아닌데 많이 하시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종목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블루가 제가 생각한대로 딱딱 움직여서 벌써 두 번 진입해서 두 번 다 수익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다보면 본인에게 맞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찾으셔서 매매를 하면 훨씬 편할 겁니다 세력도 스타일이 좀 다 다르니 로보티즈를 운영하는 세력은 페이크를 많이 주네요 보시면 진짜 여기를 넘겨 가놓고 여기를 안 지켜주고 여기 빼버리는 거 보면 다시 올라가도 전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보로보도 한 3% 빠졌는데 오늘 시가가 위에서 출발해서 어제 말씀드린 0.25 남은 거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0.25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까지 들어오면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보로보랑 로보티즈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들고 가실 분들은 이 밑에 장대양봉의 하단 하단부분을까지 기다려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안 할 겁니다 로보티즈는 그리고 이제 SK바이올랜드가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면 한 번도 밑으로 확 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까지 컷하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